완전 진짜로. 파울. 야! 파울이야. 야 왜 파울이라고 하는 거야. 지켜. 여러분 팀원 세 분 중에 한 분만 양말을 신으세요. 양말! 그냥 해요 그냥 해요. 그냥 해요 그냥 해요. 그냥 해요. 어떻게 양말을 신으세요. 다 찬성인데 돌봄만 돼요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내가 신을게. 왜냐면 저기도. 도영 씨는 잘하니까. 도영 씨는 잘하니까. 그래서 도영 씨. 누나 신었으면 팔 그때 뛰어요. 누나 신고 진짜 잘 못하면 그때 진짜 가만 안 볼 거예요. 지금 안 할 거야. 나 안 신어. 나 맨날 할 거야. 아니 부담을 줘요 이렇게. 형이. 근데 이 팀 뭐예요. 광수 신발에다 양말 신어요. 아닙니다 아닙니다. 광수 신발에다 양말 신습니다. 아니 지금 부었어. 제가 양말 신겠습니다. 아우 그거 왜. 화면 할수록 아프지. 왜 화면 할수록 아픈 줄 알아? 왜요? 찔리는데 또 찔려서 그래. 누가 몰라서 그래요? 누가 몰라서 그래요? 누가 몰라서 그러냐고요. 뭐라고요? 미안한데 이 팀 같아요 내 거거든. 아아. 지효야. 네가 네가 침미터만 뛰면 우리 할 수 있어. 내가 침미터를 어떻게 뛰냐고 지금. 할 수 있어 왜. 친구 아빠는 6m 찼잖아. 야 뛰어봐. 하루를 해. 할 수 있어 지효야. 내가 널 할 수 있어. 해 누나 무조건 한다고. 지효야 뒤에서 해. 해봐. 나 여기서 뛸래. 아 그래. 나 여기서 뛸래. 아 그래. 너 꼼짝 못하는구나. 왜 하고 싶어 왜. 파이팅. 파이팅. 조야 맘먹고 한 번만 해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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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하면 잘 적으면 좀 늘 아파요. 언니.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너무 아파요. 여자분 세계 챔피언이야. 여자분 세계 챔피언이야. 여자분 세계 챔피언. 아 원래 사람을 잘 무시하는 상태리죠. 아 근데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이 꼬치님이요. 우리 배 뽐내고 막 그런 스타일이시죠. 아니 그냥 아 마음대로 하세요. 아 화냈잖아. 아 이 꼬치님. 그만하게. 아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그만하세요. 아니 이 꼬치님이. 이 꼬치님이 그냥 저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잖아요. 아 이건 아는데 이제. 제가 챔피하세요. 제가 챔피하세요. 제가 챔피하세요. 난 니가 꿈이야 나야. 엄마. 엉덩이가 지금. 엉덩이가 지금. 엉덩이가 지금. 엉덩이가 지금.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. 하나 둘. 오 좋아 많이 뛰었다. 많이 뛰었어. 4.5. 엉덩이가 잘 뛰어. 근데 잘 뛰는 것 같아. 자 너 발이 안 아파. 너 발이 안 아파. 자 출면에 걸어. 그럼 겨울이 형만 없긴 한데 근데 살짝. 그치. 색깔을. 그냥 모자로 맞춘다고. 모자로 맞춘다고. 나 저런 사람 또 처음 봤네. 우와. 나 저런 사람 또 처음 봤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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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많이 떴네. 발이다. 잘 하네 잘해. 아 대박 한 번에 끝내자 우리. 도전. 오빠 한 번에 끝내자 알았어. 알았어. 야 진짜 대리야 잘해 봐라. 빨리 일단 팀 팀 나와야 우리 골팀. ischer. 빨리 1주 간 팀이 나와야 돼. 미치겠네 정말. 바로 1주 간 팀이 나와야 돼. 미치겠네 정말. 간다 간다. 도전해봤는데? 됐다 됐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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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뛴다 대박이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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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고. 됐다고. 야 잘했어 잘했어. 야 이게 금발 물고 하냐 혹시? 금발 물고 하냐.